아 이제 피리님으로 불러야겠네 아이씨 피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나 고인물 고인물이 포크신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나도 유나정 수고했다 너 빠져 야 유나정 수고했다 야 나만 맞다 너 되게 야심차게 유나정 수고했다 나 이제 이제 유나정 알았어 오빠 시원에 물풍선 던져야 되는데 맞춰 맞춰 유나정 맞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